랠리 등의 마스터 랠리 마스터입니다. 앞쪽과 뒤쪽에 다 LED 장착하시구요. 안쪽과 서비스가 다 드렸습니다. 바지를 딱 맡기면 완전 방수, 그 다음에 모터 쪽에 히트시크까지 해가지고 쭉 나오면 좋습니다. 여기 LED까지 나오기 때문에 정말 잘 보여요. LED까지 있기 때문에 잘 보여요. LED까지 해서 보시면 여기 조종기도 있구요. 초보다 되게 부드럽구요. 되게 잘가요. 오 치게나가는것도 굉장히 잘 치게하죠. 여러분들 유튜브에다가 RC 랠이프 랠리마스터가 보시면 차가 정말 잘 나왔어요. 바디도 되게 예쁘고 이 정도 괜찮고 이 공채를 많이 보시면은 스트레스 타고 약간 닮은거 같긴 하지만 독립적이지도 하고 바디가 좀 특이하게 다른 차보다 좀 커요. 랠리 마스터입니다. 제구번호가 여기 있습니다. 랠리 마스터입니다. 랠리 마스터입니다. 랠리 마스터입니다. 랠리 마스터입니다. 랠리 마스터입니다.